히힛! 난 토라이몬이야! 우리는요, 미래에서 왔어요! 오늘부터 얘가 할아버지를 보살펴드릴 거예요 가자! 도라이몬! 투명망터! 히힛! 도라이몬! 난 이제 네가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단 말이야! 뭐? 그게 무슨 말이야? 난 이제 더 이상은 여기에 못 있어 내가 없어도 제대로 할 수 있겠어? 여름 저게 어어어어어? 이 sealing 일정에서 공감 Tai 이건 끌어들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말이야! 감사합니다.